자 본문 세번째입니다. 우리의 클럽 동아리는 페인티드 그렸습니다. 약 5시간 동안 숫자 앞에 about이나 around가 넣으면 약 대략이란 뜻이에요. 약 대략 그 숫자 주변에 있으면 대략 그 숫자인거죠. 그래서 약 대략 5시간 동안 뭐 뭐 동안이라는 표현은 우리 세가지가 있다고 배웠었는데요. for가 있고 during이 있고 while이 있습니다. 자 두개는 우리 이게 전치사고요. 전치사 while은 접속사입니다. 오는게 다르겠죠. 접속사니까 접주동 while 다음에 주호동사고 전치사니까 for나 during 다음에 명사가 나오겠네요. 그럼 주호동사 명사 넣어놓은 글로 for during과 while은 구별이 되는데 for during 두개를 구별하려면 뭘까. for 다음에는 이렇게 괄호 치시고 for 다음에는 숫자 기간이 나오는데 숫자 기간 1,2,3,4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고요. during 다음에는 기간 명사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vacation한 방학 동안 이럴 때는 duoring을 씁니다. 자 요렇게 연결해 볼게요. for 다음에는 숫자 기간이 나오고 for two years 2년동안 for several days 며칠 동안. 그 다음에 during 다음에는 기간 명사가 나온다. for 숫자 기간. duoring 기간 명사. 그 다음에 while은 접속사니까 while 다음에 주호동사가 나온다. 이렇게 구별. 여기서는 뒤에 숫자표현 나오네요. 숫자표현. 그래서 정답은 뭐가 돼야 되니? for가 돼야 되겠네요. 숫자표현 나오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끝낸 이후에 우리는 got together 함께 모여서 share 공유했습니다. 그날의 경험을. 민스는 매우 자랑스러워했죠. 그의 그림 그의 꽃그림을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뭐 특별한 거 없어요. be proud of는 잘 아시죠? 색칠만 하고 갑시다. be proud of 무엇을 자랑스러워하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는 말했어요. 내 꽃이 너무 실제 같아서 벌들을 랜드 앉았어. 내 꽃 위에 이거죠. 너무 해서 뭐뭐 하다 할 때 우리가 so 형용사나 부사 적고 됐 다음에 주어 동사 그러면 해석이 너무 형용사 부사 해서 주어는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됐나요? 첫 번째 포인트였고. 두 번째는 형사를 쓸지 부사를 쓸지는 so that을 빼고 나면 나와요. 앞에 뭘 보면 되냐면 앞에 동사가 있었겠죠. 이 동사와의 관계를 보면 됩니다. 이 동사와의 관계. 자 올라가 보죠. 일단 정답은 너무 리얼해서 주어는 동사다. 벌들이 앉는다. 자 리얼 리얼리. so that 사인은 형용사도 올 수 있고 리얼. 사실의 진짜의 정말로 부사도 올 수 있고 둘 다 올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형사 부사를 구별하는 건 앞에 동사가 결정한대죠. 비동사 나오네. 비동사다 하면 뭐 와야 될까? 비동사 다음에. 내 꽃은 실제 정말 진짜야. 진짜 같아 이럴 때. 이즈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는 형용사 와야 되죠. 비보 비보. 비동사 하면 보자리고 보자리는 부사 쓸 수 없으니까 형용사 자리입니다. 이거는 b 플러스 보자리니까 형용사 구조. 그래서 리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땜에 가르치는 건 뭐죠? 내 꽃 위에 앉다죠. 여기서 마이 플라워를 가르치고. 마이 플라워는 지금 단수죠. 복수가 아니니까 이수로 받습니다. 나는 말했죠. 벽에 그리는 것은 입니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뭐보다? 종이 위에 그리는 것보다. 벽에 그리는 것. 이렇게 동사가 나오고. 벽에 그리는 것. 주어 자리죠. 주어가 되려면 품사는 명사가 되어야 되고. 명사가 되려면 동사의 투나 아인지를 붙여야 되죠. 드로잉이 정답이고. 또는 뭐가 될 수도 있죠? 투드로우. 투부정사도. 물론 빈도수는 낮지만 아인지와 더불어 주어 자리에 올 수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주어 오면 동사는 무슨 취급한다 그랬니? 단수 취급한다 그랬어요. 뭐라구요? 동명사 주어. 동명사가 주어 이면 동사는 단수 취급한다. 단수. 그래서 동사에 s나 es 붙여야 됩니다. 동명사가 주어 오면 동사에 동사는 s에 s 붙여서 단수 취급합니다. 단수. 보다도 더 무만할 때. 자 이거는 단 앞입니다. 단 앞에는 뭐 뭐. 보다도니까 이게 뭐가 와야 되겠니? 비교급이 와야죠. 그래서 뭐 나 뭐 이나 이런거 오겠죠. 열등이며 less가 올 수도 있고 보다 더 무만. 보다 더 힘들게 해서 hard 가 돼야 되죠. 앞에 den 때문에, den 앞에는 비교극을 써야 되고 그 다음 비교극 강조죠. 훨씬 비교극 강조 비교극 강조 뭐 있었니? 훨씬 더 멈하니 이럴 때 empath에 있었죠. even, much, far, or not, still 이렇게 다섯 가지 empath에 있었죠. empath은, far는 앞에 by를 쓸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 조금만 신경 써주세요. by가 나왔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far를 쓸 수도 있고 by far를 쓸 수도 있고 요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비교극 er이나 more 열등 비교하면 less가 나오기도 합니다. 더 멈하니 덜 멈하니 비교업 앞이니까 empath니까 보통은 다 much가 나옵니다. 다른 거 잘 안 쓰고요. 비교업 앞에 much가 대세입니다. 대세 자 그 다음에 된 뒤에 8번에 드로잉일까 드로잉일까 요건 또 새롭게 하나 정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요건 지우고 된으로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봐봐 주어로 아까 드로잉 했죠. 드로잉 드로잉 벽에 그리는 것은 뭐 뭐 하다 뭐 뭐 보다 된 뭐 뭐 하는 것보다 요게 a 고 b 인데 a 와 b 를 지금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a 와 b 를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a 가 지금 ing 가 나왔죠. 그럼 b 도 뭐 나와야 돼 a 와 b 가 형태도 그리고 해석도 서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형태를 맞춰 줍니다. 드로잉 ing 가 되죠. 자 we all agree 이제 몇 개 안 나왔죠. 자 조금만 하면 마무리 됩니다. 우리 모두 동의했습니다. 우리의 벽화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에 동의했다. 자 명사들 접사 됩 가볍게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죠. 주어 동사 다음에 됩 나오고 뒤에 주어 동사 이런 구조 있죠. 이 됩 됩 됩이 어떻게 해석되냐면 주어가 동사한다. 자 색깔을 이렇게 살짝 바꿔보죠. 주어가 동사한다라고 주어가 동사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관계대명사가 아니죠 선행사가 없으니까 관계대명사가 아니면 뒤에는 항상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이런 거 우리가 무슨 됐이라고 부른다고 이런 걸 좀 고급스럽게 명사절 접속사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부르죠. 명사절 접속사 됩 이렇게 부르는 됩. 이 됩은 위치나 이런 걸 왓 이렇게 바꾸면 안됩니다. 명사절 접속사 됩은요 왓이나 위치 이런 걸로 바꿔 쓸 수가 절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지만 그것은 그것은 뭐니 그것은 이렇게 색칠해 줄 수 있기는 그것은 우리의 벽화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죠.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그게 중요하니 중요하잖아요. matter는 이때 중요하다는 뜻이 중요하다. be important의 뜻이죠. 중요하다. 우리는 만들었죠. 우리의 이웃을 좀 더 밝고 그리고 행복하게. make 5형식 동사 우리의 이웃을 목적어. 이웃이 어떤 상태니 밝고 더 행복한 상태 목적보. 형용사의 비교급이 되어있죠. bright와 happy란 형사의 비교급을 썼습니다. 우리는 be proud of 자랑스러워 합니다. 우리 자신을. 자 주어 동사 다음에 전치사가 나왔죠. 전치사 뭐 나왔니? of 나왔죠. 전치사 of.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도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요 구조죠. 이렇게 주어 동사 전치사 목적어 나와서 주어와 목적어가 같죠. 그러면 목적어를 뭘 쓴다? 제기 대명사 self나 self죠. 단수면 self 복수면 self죠. 여기가 주어죠. 여기 위가 주어고 여기 목적어입니다. 전치사의 목적어. 주어 목적어가 지금 같죠. 그러면 제기 대명사 self를 써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스러워 합니다. 우리는 didn't just 단지 그림을 그린 것만 단지 그림만을 그린 게 아니고요. 벽에 그날 그날 돼 있죠. day가 명사죠. 명사 날 명사를 수식하면 뭐니? death 은 지시하는 뜻도 있지만 지시하는 뜻의 품사는 명사 수식하니까 지시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죠. 그래서 이때는 지시 형용사. death 코비라는 문제 가끔씩 나옵니다. 관계대문사 대입도 있고 명사들 접사 대입도 있고 지시 형용사 대입도 있고 지시부사 대입도 있고 death 은 다양하게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원래 문장은 뭐였니? 원래 문장 적어보죠. we painted 우리는 그렸습니다. a better 더 나은 뭐 tomorrow 더 나은 내일을 그렸습니다. 원래 문장은 이거예요. we painted a better tomorrow 주어 동사 목적 원리 문장인데 강조음을 바꾸면 어떻게 되니? it is 과거면 was 적고 여기 강조하는 말 적고 that 는 나머지 문장이잖니. 그죠? 여기는 강조하고 여기는 나머지 문장 강조하고 뺀 나머지 문장 그대로 적으면 되죠. 원래 문장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it. 그 다음에 painted가 현재 그죠? 내용이 지금 과거죠. 그래서 is가 아니고 was인 거 챙겨주시고 is가 아닙니다. it is 대 강조금 이렇게 외우는 친구인데 그러시면 안됩니다. 현재는 is고 과거면 was 적어야 되죠. 그 다음에 that도 that. that인데 뒤에 뭐가 지금 없니? 우리가 그렸다 더 나은 내일을 뒤에 목적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죠. 뒤에 선행사는 뭐니? a better tomorrow. a better tomorrow 같으니까 없는 거죠. 여기 선행사입니다. 그러면 이게 관계대명사는 목적의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니까 that를 뭐로는 바꿀 수 있니? 위치로는 바꿀 수 있죠. 대해서를 위치로는 바꿀 수 있지만 관계대명사를 적어야 될 자리니까 외인을 적을 수는 없네요. 여기까지 맞나요? 됐죠? 네 수고하셨습니다.